안녕하세요. 포시즌스 호텔에 있는 중식당인 유유안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5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광화문역이랑 가까이에 있어요 명동도 가깝고 주변에 갈 곳들도 많아서 포시즌스가 위치는 잘 잡은 것 같아요 대신에 위치도 좋고 호텔 네임벨류도 있다 보니까 숙박가격이 좀 나가긴 합니다 포시즌스가 시작은 캐나다에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지분이 거의 없고 이제는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이 빌게이치입니다 사우디 왕자 중에 한 명도 최대 주주였는데 그 나라 왕자의 난때 상황이 좀 곤란해지면서 지분 변동이 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좀 길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유유안이랑은 상당히 상관없는 이야기라 이거는 나중에 포시즌스 숙박하고 올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안에 들어있는 음식점들을 잠깐 보면 바나 라운지를 제외하면 4곳이 있어요 더마켓키친 여기는 뷔페예요 해산물에 힘을 준 곳인데 대가리 있는 랍스터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대가리 있는 게 나오는 곳이 서울에 있는 뷔페로는 여기랑 바이킹스 워프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키라백 도사바이 백승욱의 백 셰프님의 백입니다 퓨전 일식집인데 참치 피자가 유명해요 그리고 보칼리노 여기는 이탈리안이고 마지막으로 이날 갔었던 유유안 서울에 있는 중심집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슐렘 원스타를 받았습니다 5년 연속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호텔 로비에 있는 음식점 소개하는 곳에서 찍은 건데 저렇게 미슐렘 명패를 열심히 넣어둔 것 같아요 원래는 서교동에 있는 진진도 원스타였는데 거기가 이제 빗구름왕이 되면서 여기만 원스타라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슐렘은 먹는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유안은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이에 있는 예원이라는 돌정원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갔던 곳인데 거기가 관광객이 아주 많은 관광 곳 중 한 곳입니다 요즘에는 별로 없겠네요 그 돌정원인 예원을 영어 발음으로 읽으면 유유안이라고 한대요 여기 메인 셰프님도 중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갔었을 때는 상당히 본토 음식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고 현지화가 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식 중식을 어느 정도는 걱정하지 않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지만 이거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유유한 음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음식 먹을 때도 다시 할 건데 딤섬이랑 베이징덕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런저런 세트가 있어요 딤섬을 주로 밀어서 그런지 주말에도 딤섬 세트가 있습니다 인당 10만원이에요 주말 점심에만 가능한 세트인데 저는 이날 이걸로 먹고 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딤섬 세트들도 있으니까 딤섬 좋아하신다면 가도 좋을 것인 것 같아요 평일에는 7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덕 반 마리를 추가했습니다 한 마리는 15만원이고 반 마리는 8만원이에요 반만 주문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베이징덕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음식이라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예약할 때 미리 베이징덕을 먹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콜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유한이 8선만큼 콜키지가 사악합니다 8선보다 더 사악해 보이기도 해요 8선은 매장 판매 주류 금액의 30%라 그래서 아주 비싼 거 말고는 가격대가 30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전에 제가 잘 모를 때 가지고 갔다가 25만원 달라고 해서 안 먹고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유유한은 그런 거 상관없이 병당 30만원 이거는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이야기로 들리죠 그렇지만 또 주류 판매 가격이 8선보다는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콜키지보다 저렴한 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와인 콜키지는 15만원입니다 이날은 룸으로 예약을 했어요 예전에는 룸을 이용할 때 일정 가격만 넘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주문 금액이랑 상관이 없이 별도로 룸 차지가 6만원이 있습니다 룸 컨디션은 좋아서 이용할 만한 것 같긴 해요 창문은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걷어주세요 이날은 가기 며칠 전에 예약을 해서 이 방은 그렇게 뷰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세면대도 있고 뷰가 탁 트인 방도 있으니까 전망을 신경 쓰신다면 예약을 빨리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소독제랑 이끼 같은 풀이 가운데 있고 중식스럽게 판이 돌아갑니다 개인적으로 판 돌리는 걸 좋아해서 이거는 한번 돌려봤어요 기본 세팅 젓가락이 두 개예요 안쪽 젓가락은 나오는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더는 용도고 그리고 바깥쪽 젓가락이 먹는 용도의 젓가락입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중식이 원래 이런 식으로 젓가락이 두 개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얘들이 마카오에서 갔었던 중식당 사진들인데 젓가락이 두 개씩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제가 먹은 거는 이 주말 딤선브런치 세트 2인이랑 북경오리를 따로 반 마리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광동식 바베큐 중에서 머스터드 소스를 곁들인 구운 삼겹살을 추가하고 돼지고기 볶음면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뉴판들 스톱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3종 짜사이랑 피스타치오 그리고 두반장이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도 괜찮죠 이게 가격적으로는 8선에서 나오는 캐슈넛보다 가격이 나가기는 할 텐데 겉에 묻어있는 게 설탕 같은 게 아니라 캐슈넛처럼 계속 먹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달지 않아서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단 걸 좋아해서 이런 거는 취향이죠 원가는 얘가 더 높을 거예요 짜사에는 간이 좀 있는 편이고 두반장은 약간 이거저거 넣은 신경을 좀 쓴 두반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술 페어링을 했어요 39,000원인데 세 잔을 줍니다 백주를 주는 건 아니고 화이트와인 한 잔, 레드 한 잔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 포트와인 한 잔에서 세 잔이니까 잔당 가격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음식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웰컴디쉬예요 오이에다가 돼지고기 소스 같은 걸 올려두고 석류를 베이스로 한 논알코올 칵테일이 위스키 샷잔에 좀 나옵니다 알코올 칵테일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소스가 상당히 점도가 있는 편이에요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전체 요리인 매콤한 목이버섯 냉채 제가 이날 주문한 세트가 2인이라 이게 2인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 목이버섯을 사용하고 약간 매콤한 소스랑 같이 나오는데 식감이 상당히 좋아요 씹을 때 해파리 씹는 것처럼 탱글하고 꼬들어서 해파리 냉채 먹듯이 먹으면 됩니다 고추기름 들어간 것도 잘 어울리고요 보기에는 시껌해서 맛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보이는 것보다는 괜찮은 요리였어요 모기버섯은 그 탕수육에 들어가 있는 검은 버섯 같은 걔네들이에요 걔네들은 보통 말린 모기버섯 얘들은 생모기버섯 이거는 딤섬 타임에 맞춰서 달라고 한 돼지고기 볶음면이에요 튀김 면 위에 숙주랑 피망 그리고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든 굴소스 베이스 소스를 저렇게 부어서 나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한침포차에도 있어서 대학생 때 거기에서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리가 상당합니다 원래 제가 소리는 다 줄이는 편인데 이런 소리는 가끔 살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바삭한 면을 튀김에 소스 찍어 먹듯이 한번 먹고 나중에 소스 때문에 면이 약간 젖으면 부드럽게 또 먹을 수 있어서 식감이 두 종류라 좋은 부분이 있어요 간이 약간 짠가 싶다가도 그렇게 짠 건 아니라 묘하게 잘 맞습니다 굴소스 베이스라 감칠맛도 좋은 편이에요 이제 첫 번째 딤섬 코스 4종류가 나와요 샤오롱바오랑 하가오, 캐비어 쇼마이, 표고버섯 닭고기 만두입니다 두 개씩 나오면 좋겠지만 인당 하나씩 나오네요 처음은 샤오롱바오 이거는 맛있죠 저 안에 육즙이 있어서 처음 나온 걸 바로 먹으면 뜨거워서 곤란할 수가 있는데 조금 천천히 먹었더니 약간 따뜻한 상태라 먹기가 좋았어요 숟가락에 옮겨서 먹었습니다 나오는 접시가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저는 숟가락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옮겨서 먹었어요 두 번째는 하가오, 투명한 만두피를 이용해서 안에 새우살을 넣어둔 애들이에요 샤오롱바오랑 같이 기본 딤섬으로 보는 애들입니다 여기 딤섬 코스가 좀 독특한 애들이 없는 편이라 좀 색다른 애들을 먹고 싶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누구나 무난하게 먹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만두피도 얘도 적당히 얇고 안에 들어있는 새우 완자도 식감이 탱글해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간장 약간 찍어 먹어도 이거는 괜찮죠 세 번째는 캐비어 쇼마이, 쇼마이도 기본 딤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쇼마이는 저렇게 만두피가 밑부분만 없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에는 돼지고기랑 새우 다진 거를 속으로 쓰고 위에 캐비어를 조금 올렸어요 주황색 알 대신에 캐비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저게 주황색이어야 뭔가 더 어울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캐비어가 짭짤해서 간을 맞추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표고버섯 닭고기 만두 약간 식어서 아래 종이가 딸려서 오는 거를 일행이 도와줘서 잘 찍었습니다 한 손으로 자꾸 찍는 게 가끔 쉽지는 않더라고요 얘는 찐빵 종류 좋아하시면 괜찮으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수분감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선호하는 장르는 아니에요 맛도 담백한 편이라 두반장을 조금 올려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딤섬 사이에 나온 광동식 바베큐 삼겹살 얘도 코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광동식 바베큐 하면 저는 이쪽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추가로 하나 주문했어요 이게 52,000원이니까 한 피스당 6,500원이네요 이게 겉면이 엄청 바삭해요 현지가서 얘들을 잘하는 곳에 가서 먹어봐도 겉면이 상당히 바삭한데 기름이 또 어느 정도 있어서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도 돼지 껍데기 부분은 굉장히 바삭해서 좋았어요 식감은 아주 잘 살렸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껍데기를 아주 바삭하게 만들려고 그랬는지 고기 자체는 약간 덜 부드럽고 지방이 좀 적어요 구워지다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촉촉함이 좀 부족합니다 껍데기 식감은 좋아요 식감은 좋은데 이게 사실 좀 더 지방이 있어서 껍데기랑 고기랑 이어주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은 포기하고 밑부분만 저렇게 먹으면 좀 더 비율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한 입에 6,500원인데 이렇게 먹기에는 좀 아쉽긴 하죠 두 번째 딤섬 세트 3개 돼지고기 지진 만두랑 찹쌀피 튀김 만두 그리고 돼지고기 야채충권이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지진 만두부터 이날 먹었던 딤섬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맛있었어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샤오롱바오랑 비슷한데 얘가 사이즈가 좀 더 크고 기름에 튀겨 구워서 겉면이 맨질맨질합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육즙이 가득하고 겉부분은 만두피가 바삭하면서 기름진 거죠 한 입 깨무니까 안에서 육즙이 떨어지네요 이것만 몇 개 더 주문해서 먹고 싶었던 만두였어요 찹쌀피 튀김 만두 얘는 겉이 상당히 바삭한 만두예요 식감으로 승부하는 애들인 것 같은데 찹쌀피 씹을 때 나는 소리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도 엄청 바삭하고 좋아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닭고기랑 버섯인데 찹쌀피가 겉은 바삭한데 왼쪽이 완전 떡이라 떡 같은 느낌의 만두소가 지는 건지 그렇게 맛이 강하게 나진 않았어요 돼지고기 야채충권 일반적인 야채충권입니다 간을 맞춘다고 간장에 적신 생강을 올려서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적게 올렸는데 이게 일부러 하나 올린 건 아니고 찍다 보니까 다시 찍는 게 약간 곤란해서 그냥 먹었습니다 이렇게 딤섬은 인당 7개로 끝났고 그다음은 해산물살라탕 이게 약간 신맛이 나는 뜨거운 수프인데 신맛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수프예요 그리고 그 신맛의 정도에 따라 또 선호도가 갈립니다 제 주변에도 신맛 세게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적당히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강한 걸 좋아하는 쪽이고 얘는 그래도 신맛이 좀 강한 편이라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얼큰하면서 시큼해서 입맛 없을 때 먹어도 좋을 거예요 저는 입맛 없을 때가 살아가면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 상관없이 항상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안에는 해산물들을 다져놨어요 새우랑 가리비, 관자가 꽤 많이 들어있어서 또 먹기는 좋았는데 아쉽게도 해삼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오리 타이밍에 맞춰서 두 번째 페어링술이 나옵니다 사진 찍으라고 보여주셔서 한 장 찍고 셰프님이 카빙을 시작하십니다 유유한 베이징 덕은 유명한 것 치고는 만족도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껍질이 바삭하게 잘 구워지기는 했는데 지방이 그렇게 많은 오리는 아닌지 고소함이 좀 아쉬웠던 오리였어요 베이징 덕을 중국에 가서 먹으면 오리부터 약간 다르긴 합니다 좀 더 지방질이 많아서 껍데기도 더 두껍고 그리고 굽는 것도 여기처럼 완전하게 바삭하게 껍질을 굽는 게 아니라 껍질 겉면은 비슷하게 바삭하긴 해요 그런데 지방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씹으면 기름이 꽤 나오는 편입니다 중국이랑 비교하기에는 사실 약간 애매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걔대로 워낙에 예전부터 해서 오리의 계량 수준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키우는 것부터 다르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유유한 베이징 덕은 괜찮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하나는 서버분이 싸주셔서 그대로 먹었고 그다음은 그냥 오리만 먹었습니다 얘네들은 껍데기만 설탕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야장만 조금 발라서 먹어도 좋고 밀전병에 직접 만들어서 먹어도 괜찮죠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는데 좋다고 하기도 묘해서 기대보다는 약간 아쉽긴 했어요 베이징 덕을 주문하면 껍질을 벗기고 남은 오리로 만드는 요리를 하나 고를 수 있어요 오리볶음 양상추쌈이랑 대파향 마라소스 오리고기 볶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오리볶음 양상추쌈을 선택했습니다 간장 베이스 소스에 오리 가슴살을 볶아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뱅오포 위에 올려져서 나옵니다 오리볶음은 간이 좀 있는 편이라 양상추랑 같이 먹기에 좋아요 양상추랑 같이 먹는 게 확실히 식감이 좀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야채를 잘 안 먹는 편이긴 한데 중식에서 나오는 양상추쌈은 상당히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있는 곳에 오면 저절로 야채도 먹게 되는 것도 있죠 그다음은 마늘소스 랍스터찜 랍스터 찐 거에 마늘소스를 부어놨어요 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집게발이랑 꼬리 쪽 그리고 몸통 부분 이렇게 3등분이 돼 있어요 보이는 면은 분사면이라고 녹두로 만든 면입니다 코스에 랍스터가 들어가 있어서 좋아했는데 이날 랍스터는 약간 아쉬웠어요 좀 얘들이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맛이 약간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향 좋은 소스랑 같이 먹으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긴 하지만 원래 이제 먹었을 때 느껴지는 갑각류 본연의 감칠맛은 약간은 부족했어요 한 손으로 바르기가 힘들어서 바르고 다시 찍었어요 그렇지만 또 랍스터가 맛이 약하다는 거지 이게 맛이 없다는 건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이런 곳은 갑각류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오면 좋은 곳인데 이날은 그냥 제 몸만 먹었어요 식사인 게살 볶음밥 이거 맛있습니다 밥알 코팅이 엄청 잘 돼 있고 위에 저 뿌려져 있는 게 가리비인데 이게 은근히 해산물 풍미가 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흰 거 저 작은 게 저게 계란인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알 같은 느낌도 나고 식감도 좋고 밥이랑 같이 먹을 때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부족하면 따로 주문해서 먹어도 될 것 같은 아주 맛있는 볶음밥이었어요 디저트는 만다린 요거트 무스 케익이랑 제철 과일 당도 높은 과일들이랑 케익이에요 마무리하기 좋습니다 맛있게 먹고 왔던 포시즌스 유유안 유유안이 발음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날 먹었던 게 점심 10만원 딤섬 세트인데 앞부분에 돼지고기 볶음면이랑 광동식 바베큐 삼겹살이랑 베이징 덕은 빼고 보셔야 10만원 코스입니다 코스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맛있게 먹고 왔네요 여기가 광동식 전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광동식 바베큐들이 곤란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세트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예약 전화부터 이날 음식 먹고 나갈 때까지 상당히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콜키지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도 팔선이랑 같이 술 마시러 오기에는 쉽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팔선보다 여기가 더하죠 여기는 그냥 병당 30만원이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주문해서 먹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술을 안 마시면 될 일이고 전반적인 음식이나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곳이었어요 이번에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던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그 친구랑 올 때 다른 단품들은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길었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